이 선샤인 선샤인 그러면 뭐 이 선이 나인 거야? 네, 셰프 어, 확인차 해봤다 어, 전화기 꺼놨나 어쨌나 아, 저 방금 켰어요 그래, 충전 재테일 때 하고 그리고 또 진동해놨다가 못 받지 말고 나, 저기 어, 너 100% 용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미안해하고 나한테 잘하고, 알았어? 네, 셰프 명심할게요 그래 아, 저기 셰프 뭐 불렀으면 말해 최경장님 많이 의지하시죠? 은희 씨도 그렇고 그, 당연하지 그런 식구인데 왜? 뭐야, 너 너, 너 왜 또 유부남한테 관심을 갖는데 너 뭐야? 너 또 빙의된 거야? 지금 나봉선 아닌 거야? 아, 아니에요 아니, 그게 아니고 저, 스토커는 잘 있죠 저, 인사도 못 하고 왔는데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어찌나 촌스럽게 말을 돌리는지 나봉선 맞네, 맞아 그렇지 아니, 그렇게 말 안 할 거면 저 숨소리라도 내 내가 끊긴 줄 알잖아 아 네 그래, 들리네 그 숨소리 들, 들으니까 또 이상하게 안정이 되네 그렇지 이제 그만하고 이제 말 좀 해 여보 야, 너 설마 지금 자는 자는 거야? 여보세요, 자는 거야? 자는 거야 어 자네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